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최숙현 선수의 자살 사건입니다. 지난 6월 26일날 한국의 트라이에슬론 선수인 최숙현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끄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 전인 2020년 3월 최숙현 선수는 팀감독과 팀닥터 그리고 동료선수 이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이미 고소한 바가 있습니다. 22살에 젊은 선수가 당한 가혹행위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통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지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주시청의 철인 3종팀 관계자가 최숙현 선수의 최종이 늘자 빵 20만원치를 억질로 먹게 해서 토하고도 또 토하는 것을 반복하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또 폭행을 가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최숙현 선수는 체중을 감량을 했는데도 구타는 여전했다고 이렇게 훈련일지에 기록을 남겼고 내가 차에 치든 강도에 칼은 찔리든 죽었으면 좋겠다는 듯한 견디기 힘든 그런 모습을 기록을 남겼습니다. 22살에 젊은 선수가 얼마나 가혹행위를 당했으면 이렇게 처참한 상황을 자신의 일제에 남겼을까를 생각하게 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올해 초 팀을 옮기고 대한체육에게 진정서를 냈고 또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주변에 SOS를 부탁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2020년도 6월 26일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체육계의 폭력과 가혹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수십 년 되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터질 때마다 제도와 이런 부분을 바꾸면서 대책을 세웠지만 실상은 크게 본질이 바뀐 것이 없구나 하는 점을 이번 기회에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은 한국 최대 폭행사건입니다. 한국 최대 핸드볼팀은 6월 15일까지 강원 춘천시의 한 연수원으로 MT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피해 선수의 가족에 따르면 6월 15일날 밤에 3학년 학생 A선수가 1학년 학생인 B선수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쪼르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A선수는 2학년 C선수의 얼굴에 뜨거운 라면을 퍼붓고 얼굴과 가슴을 마구 구타하기도 했습니다. 또 A선수는 C칼과 그릇을 B선수와 C선수를 향해 집어던졌고 칼로 질러 죽이겠다고 이렇게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C선수는 맨발로 연수원을 간신히 도망쳐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이 연수원에 도착이 전까지 A선수는 또한 B선수 2학년 학생을 계속해서 구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폭행은 일상적인 일로 자리잡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A선수와 후배 B선수는 한국 최대 기숙사 또 룸메이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B선수에게 기숙사는 곧바로 지옥과 악몽과 동의합니다. A선수는 지난 5월 초부터 숙소에서 B선수를 괴롭혔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힘들만큼 잔혹하게 후배 선수를 다루었습니다. 피해 선수들의 가족은 한국 최대 가혹행위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고 최숙현 선수처럼 학교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해 선수의 부모들은 핸드볼팀을 담당하고 있는 백모 교수는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최대는 기숙사 내에서 벌어진 일까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 걸그룹의 폭력입니다. 아이돌 그룹 AOA의 건미나씨가 과거에 함께 일하던 아이돌 그룹의 리더인 지민 본명은 신지민씨의 아이돌 그룹 활동을 하는 동안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 모양입니다. 아이돌 그룹 AOA의 리더인 지민씨는 전 멤버 건미나씨를 괴롭혔다는 그런 의혹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신지민씨는 7월 4일날 오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짧은 글로 다 담을 수 없지만 미안하고 죄송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집단 괴롭힘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폭력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무딘 사회가 한국 사회라고 봅니다. 물리적 폭력도 폭력이지만 언어폭력도 분명히 폭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도 약하고 사람들의 의식도 상당히 빈약하다고 봅니다.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절제된 행동이 나오고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폭력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건을 보면서 30년 전 대학생활이 떠오릅니다. 친구 가운데 한 명이 특정 스포츠 동아리에 활동했는데 체벌이 워낙 강해서 동아리를 떠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랬지만 개인과 자유에 대한 생각이 강했던 사람으로서는 동아리 모임의 집단적 의식과 행동은 상당히 신기하고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가 다른 것에 대해서 때를 지어 다니면서 언어폭력을 유삼는 사람들이 용인되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폭력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자식을 키우면서 항상 아이들에게 재산권이라는 개념을 가르쳤습니다. 타인의 신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그런 재산권입니다. 타인이 갖고 있는 타인의 신체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은 재산권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는 중요한 시각은 재산권이라는 시각입니다. 타인의 손에 몸을 대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긴 것은 본능적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가진 것, 타인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은 배워야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관습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긴 것은 본능적이지만 타인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학습의 대상이고 배움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근래에 들어서 언어뿐만 아니고 재산권의 침해라는 것을 아주 예사롭게 여깁니다. 그러나 소유와 재산권과 자유는 함께 가는 겁니다.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회, 타인이 갖고 있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회는 결국 자유의 훼손과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은 타인이 가진 것을 소중하게 이기는 것은 그것은 곧바로 자유와 직결되는 것이고 그것은 타고나면서 가지는 것이 아니고 배워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전통이 중국이 아주 일천합니다. 중국은 이른바 자유주의적 전통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체험해 본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을 무자비하게 그냥 밀어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중국을 우리는 항상 상업의 대상지로 생각하고 또 보금을 전하는 대상지로 생각해야 되지만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중국이 단 한 번도 자신의 역사에서 자유주의가 꽃을 피웠던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바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존중하는 문화가 없는 사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중국에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고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전통과 관습과 법과 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더욱더 꽃을 피울 때 물질적 풍요도 함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잘 함께 공유하기를 제가 소망하고 또 이 방송을 젊은 분들이 들으시면 귀하게 생각하는 아이들한테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후배든 그것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타인의 몸에다가 손을 대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소용한 재산, 재산권에 해당하는 신체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이나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의견이나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주장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고 보호해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문명사회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가 더 많이 공유해서 정말 아주 잘 살고 선진화되고 문명화되는 그런 사회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도처에서 재산권의 침해가 이루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재산권 침해를 당했을 때 꼬시다든지 흥미롭다는 그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되죠. 그것이 언젠가는 자신의 것을 빼앗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본능적이지만 타인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배워야 되는 것이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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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